문재인중 다 불러서... 사람을 착시 안고 우리 시어머니가 먼 발치에서 봤대요 시야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쏘니까 다 이제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팍 밟으니까 억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밟고 다 지나갔대요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다 거기 우리 시아버지 형제관들이랑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섣달 열려드렸날 거기 북촌 동네는 맹지래요 맹지 제사가 없는 집이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해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 농사도 밥도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말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저 아기를 키우려면은 저기 어디 하루방을 얻어가라 또 그 영감이 또 우리 남편을 괴롭히고 막 또 막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서 나왔어요 무당 대신방이 거기 심풍위에 살았어요 그 대신방 졸음에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연맹을 해간 거예요 우리 신우가요 우리 큰 집 밖으로 살았어요 경남 양산군 이제 신우들도 다 이제 여기서 못 사니까 다 육지로 나갔죠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거기 눈 안에 집에 온 거예요 오고 이제 쟤를 그때 보고 그때 그냥 한눈에 그냥 뭐 기가 차지요 우리 시어머니는 거기 신품이 살 나무 집이 아니고 그냥 마가지 공터에다가 마가지 해가지고 살고 아무런 뭐가 재산이 없으니까 우리 씨 아버지 시어머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우리 애기 아빠를 낳았어요 우리 씨도 우리 신우하고 다 그러니까 호적에 올라갈 수가 없죠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그러면 독호를 매야 된다 해가지고 독호를 매갖고 그래 저하고 혼인신고했죠 많이 힘들었죠 막 여러 번 가고 하다가 버치니까 이제 그거를 재적을 못 띄니까 이제 변호사를 샀죠 제가 나만 이렇게 하냐 그런거 맨날 비관하면서 그냥 술을 농시장에서 뭐 고기 장사도 하고 커피 장사도 하고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으니까 천대받은 건 고생한 건 말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또 그런 병마저 있어가지고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가지도 못하고 너무 비참하고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애들까지도 우리 애들까지도 그 사삼 때문에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것 때문에 다 잃은 거 걱정했죠 우리가 리아 이 순 Señora 1 absorbed Peach 윽